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에 디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가 되겠습니다. 세금 초보자를 위한 증여수제 쉽게 알아보기 여섯번째 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크로스 증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크로스 증여라고 하는 것은 서로서로 증여하는 스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여수제도 줄이고 나중에 양도수제도 줄이는 획기적인 증여 방법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양도할 때 양도수제도에는 엄청나게 폭탄을 맞게 됩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서울지역에 시가 12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무려 양도차액이 8억원입니다. 또 하나 아파트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양도차액이 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서울지역에 시가 12억원 상당의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양도차액이 8억원입니다. 따라서 이들 부분은요.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가를 양도했을 때는 엄청난 양도수의 폭탄을 맞게 되니까 양도수의 절세가 절실하겠죠. 이럴 경우 양도할 때 양도수의 증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2주택인 경우에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기본세율 플러스 2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일 때도 28.6%고요. 10억원을 초과할 때는 무려 71.5%라고 하는 엄청난 양도수의 폭탄을 맞아야만 합니다. 만약에 남편이 아파트 한 채를 판다고 했을 때는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수의 증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액 8억원에 대해서 무려 62%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3594만원이라고 하는 누진공제를 하고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치니까 무려 5억 607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상가를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비록 상가를 매도할 때는 양도수의 증가를 적용받지는 않겠지만 양도차액 8억원에 대해서 무려 42% 그리고 3594만원 누진공제하고 지방소득세 포함하니까 무려 양도소득세는 3억 3천7만원이나 나왔습니다. 따라서 부부는 양도수의 절세가 절실하게 필요하겠죠. 결국 이럴 때는 크로스 증여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남편의 아파트는요. 11억원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아내한테 증여하고요. 아내의 상가는 마찬가지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11억원에 남편한테 증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11억원 약간 초과하는 11억 4천4백만원이라던가 거의 12억원에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는 0이 나오거나 아니면 미미하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물론 증여 이후 10년 경과시부터 양도해야만 2월 가세 규정을 배제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세액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하지 않고 양도하게 된다면 양도세는 8억 3천6백 14만원 나오지만 크로스 증여 후 양도하게 된다면 양도세는 0가 되겠죠. 따라서 절세액은 8억 3천6백 14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증여세 1억 8천만원 들어가고요. 취득세 4% 8천8백만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은 5억 6천8백 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파트하고 상가를 절세한 다음에 나머지 남편의 1주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비록 고가주택으로 12억원 초과부는 과세 대상이지만 장기 보유 거주 특별공제 80% 적용시 양도세의 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연히 감정평가를 통해서 증여를 했기 때문에 11억원이라고 하는 금액으로 취득가액이 올라가서 양도차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죠. 지금까지 제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컨설팅피의 3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을 자녀한테 증의할 때 증여세 절세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억원짜리 주택을 자녀한테 증의하게 된다면 증여세는 무려 2억 2천 5백만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과다하고 부담스러우니까 이것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 중 효과적인 주택 증여 방법은 없을까요? 해당 주택이 만약에 대출과 보증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격은 10억원이지만 대출하고 보증금 채무가 6억원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증여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증여를 하게 된다면 10억원짜리 주택에 대출 보증금 6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증여하게 됐을 때 증여세는 10억원에 대해서 2억 2천 5백만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단순 증여고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를 끼고 증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세금이 적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담부 증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억원짜리 주택에 대출 보증금이 6억원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증여를 하게 된다면 순증여액은 채무가 아닌 부분 4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대출 보증금 6억원에 대해서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증여세 등 세금을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증여액 4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6천만원 나오고 6억원에 대한 만약에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는 제로가 나옵니다. 이래서 단순 증여를 했을 때보다 증여세를 1억 6천 5백만원이나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담부 증여를 통해서 증여세와 양도세를 절세하는 전략은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일 경우에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겠죠. 1세대 2주택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차익이 무려 8억원이라고 가정했을 때는요. 증여세는 그대로 6천만원이지만 양도세는 무려 2억 8천 8백 27만원이나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단순 증여보다 증여세가 1억 2천 3백 86만원 손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때는 부담부 증여를 반드시 피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부담부 증여를 했을 때는 어느정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먼저 증여세를 분산할 수 있고요. 두번째는 양도소득세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양도세가 증여세보다는 좀 저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양도분에 대한 증여재산을 합산해서 제외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상소세를 어느정도 줄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부담부 증여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대출금 변제시 유의해야만 합니다. 부모님이 대신 변제를 해준다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출금 상한 내역 등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조심하시고요. 특히 양도소득세가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수중인이 어느정도 경제적 능력이나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 미성전자인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담부 증여가 안되는 경우도 대출과 보증금을 발생시켜서 부담부 증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속세를 대폭적으로 줄이려면 부담부 증여보다는 단순 증여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절세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인 분석과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편적인 증여 스킬로 절세 전략을 세웠다가는요. 큰코다치게 됩니다. 결국 소탐대실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얼치기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실수가 아닐 수 없겠죠. 따라서 자기 편에 최적격 자격을 갖춘 종합자산관리사를 곁에 두고 평생 조언과 관리를 받는 것은 최고의 엘리트 사원을 수십명 거느리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그에게 항상 고액 연봉을 주지 않고 성과에 따른 일부를 쉐어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능력있는 종합자산관리사는 수십억원 내지 수백억원 또는 그 이상의 절세와 투자 성과를 당신에게 제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의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 선택한다면 엄청난 재산적 손실을 봐야만 하는데 종합자산관리사는 그런 재산적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관리사인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을 평생 실행시킨다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백년대계의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성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로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을 한번 실행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투자와 절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현명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과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멘토가 있었더라면요. 항상 최고의 선택을 해서 실수를 줄였을 겁니다. 그리고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성공시킬 수 있었겠죠. 그러므로 평생 자신의 자산관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종합자산관리사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때 종합자산관리사에 요구되는 역량이 있습니다. 풍부하고 해박한 지식하고요. 풍부한 경험 그리고 다양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특히 자신의 편에서 조언을 해주는 금융, 재무, 투자, 자산관리, 집사가 필요한 시대죠. 그렇다면 당신만을 위한 종합자산관리사는 누구입니까? 당신만을 위한 종합자산관리사 IFA, 독립된 자산관리사 CFP 전문가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최고의 솔루션인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적어도 100년간의 세금 우산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투자 전략도 지원받으면서요. 자산관리에 있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불리고 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손자녀 3대를 잇는 자자손손 플랜을 통해서 투자와 절세 두 머리의 토끼를 쫓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바로 해답이 됩니다. 만약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수십억원 또는 수백억원 아니면 그 이상의 효과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신청해서 최고의 절세 전문가 절세 아티스트 콘스탄트 김의 텍스토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각진년 자산관라면 투자는 물론이고 절세까지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손자녀의 이르기까지 3대를 잇는 자자손손 플랜을 가동시켜서 100여 년간의 자산관리 성공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그 성공을 기대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산을 불리고 지키는 방법 자산관리 100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대를 이어서 투자를 잘하고 세금을 줄이는 100년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 유일한 방법 솔리션은 제가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자자손손 플랜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추구하는 플랜이 되겠습니다. 절세는 증여세, 상속세 등 여러가지 세금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완벽하게 솔리션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자본금 천만원에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가족 투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죠. 지분은 모두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분산합니다. 결국 자본금 전체는 자녀나 손자녀가 되겠죠. 그리고 가족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법인의 가수금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시행시킨다면 메리트 12가지를 갖게 됩니다. 첫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평생 벌어들인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세금을 아주 적게 낸다면 예를 들어서 소득세 최고 49.5%를 회피하고 법인세 9.9% 이하로만 부담한다면 당연히 이 플랜을 실행시키겠죠. 그리고 두번째 메리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평생 쓰는 생활비 등의 소비금액을 전부 비용 처리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평생 경주사비, 커피값, 술값, 보험료, 자동차 렌탈값, 기름값, 골프, 캐디피 등 여러가지 생활비를 만약에 비용 처리한다면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겠죠. 바로 NGP 플랜의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번째 메리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부동산 투자시 들어간 모든 비용을 경비 처리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양도세 부담이 대법적으로 경감되겠죠. 개인의 부동산 투자시에는 대출이자, 재산세, 정부세, 수익적 지출은 정말로 비용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 없겠죠. 하지만 법인에서 빌딩 구입시 50억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해 봤을 때 매년 5%의 이자를 지급한다면 1년에 2억 5천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20년간 50억원의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요. 이로써 양도세를 대폭적으로 저감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을 실행시켰을 때 메리트 네번째가 되겠습니다. 만약 증여세 상속세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증여 후 남겨진 재산이 증가한다면 10년 후 재차 증여를 하더라도 상속세 절세에는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 후 상속재산을 늘리되 상속세를 늘리지 않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증여인인 할아버지가 자녀법인의 가수금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수금을 빌려준다면 상속재산 동결되고 10년 단위 재차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억원 내지 수십억원 아니면 그 이상의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 후 200억원이 남겨진 경우에 10년 동안에 6% 투자 가정시 10년 후 무려 358억원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자만 158억원이 되고요. 상속세율 50% 가정시 79억원이라고 하는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메리트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평생 건강보험료 부담을 해소하거나 경감시킨다면 어떨까요? 투자소득 등 벌어들인 소득은 건보료 부담이 됩니다. 은퇴 후에 지역가입자일 경우에는 소득 플러스 재산에 대해서 건보료 폭탄이 됩니다. 그런데 법인을 통해서 대표이사로 월급을 적게 받는다면 이 건보료를 완전히 해소하거나 경감시킬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은퇴 후에도 근로소득 100만원 발생 시에는 매월 4만원 내외의 건보료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역가입자일 경우에는 건보료가 매월 200만원, 매년 2,400만원, 30년간 7억 2천원을 낼 수도 있거든요.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의 메리트 여섯번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녀나 손자녀에게 평생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부모자식간의 차용은 증여세가 발생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NGP 플랜은 충분히 세금 없이 가능합니다. 무료라면 당연히 자녀와 손자녀는 부자가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손자녀 법인에 가수금을 빌려준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나 손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증여세 폭탄을 막겠죠. 그리고 차용이라도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가세 상속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가수금은 절대로 그렇지 않죠. 다음은 일곱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상속세 재원 마련으로 가장 비싼 정신보험 대비 10여 배 내지 15배 이상 저렴한 정기보험으로 가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소득세를 내고 난 돈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서 무료로 가입해 주고요. 법인은 보험료 전액에 대해서 비용 처리까지 받으니까 손안되고 코풍격이 되겠습니다. 보통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는 종합소속세 최고 49.5%를 내고 난 세우자산으로 정신보험을 가입하는데 법인 자산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정기보험으로 아주 싸게 가입이 가능하죠. 다음은 여덟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평생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지원 받으면서 연평균 기대수익률 10% 이상 수익을 실현시킨다면 어떨까요? 하지만 이것도 개인이 투자해서 매년 5%, 10%, 30% 수익을 낸다 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상속세를 내야만 하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현재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재산가치가 손실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투자하면 절대로 안되고요. 법인에서 투자를 평생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효과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현존하는 투자 및 금융상품의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먼저 투자 비용이 너무 많고 투자효과가 떨어지고 투자 후세금이 너무 많고 마지막으로 투자상품 권유가 가입자의 이익보다는 수수료를 챙기려 하는 목적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시킨다면 엄청난 부자가 될 수가 있겠죠. 다음은 아홉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만약 할아버지와 아버지, 손자녀의 일위기까지 3대를 잇는 투자와 절세를 완성 또는 성공시킬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건강보험료 부담 완전해소 그리고 투자수익을 매년 올린다면요. 비록 지금 가렴주구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할아버지가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을 잘 선택한다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투자 및 세금폭탄 우산을 100년간 펼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 10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만약 평생 자기 편에서 종합자산관리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전문가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들이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지원해주고, 증여세, 상속세, 기타 절세 전략을 수립해서 지원해주고요. 금융상품에 대한 철저한 공정한 평가분석 및 자산재배치를 도와줄 수가 있겠죠. 전문가는 많지만 자기 편에서 지원해주고 관리해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냐하면 모두 금융기관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기 때문이죠. 다음은 열한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녀및 손자녀의 재산증식을 평생 지원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투자법인 설립부 자산운영에서 오는 모든 수익과 이익, 잉여금은 최대 주주인 자녀및 손자녀 몫이 됩니다. 자녀 또는 손자녀가 100% 지분을 가진 법인에 거액의 가수금을 넣고 매년 자산운영을 한다면 당연히 운영수익은 모두 자녀나 손자녀 몫이 되겠죠. 다음은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 실행시 마지막 메리트 열두번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평생 재산권을 놓지 않고 살아가면서도 상속세는 전혀 걱정 없게 만든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겠죠. NGP 플랜을 통해서 가족투자법인을 설립하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가 대표이사를 평생 재직하면서 법인 자산을 운영하면서 자지우지할 수가 있겠죠. 증연을 아무리 잘해서 세금을 줄여도 생전에 재산권을 잃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평생 재산권을 행사하면서도 상속세 걱정을 전혀 하지 않는 바로 이 플랜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 모든 12가지 방법 이 메리트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을 실행시킴으로써 가능한 일이 됩니다.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이야말로 최고의 투자 및 절세의 정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3대를 잇는 투자, 절세 전략,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및 지원은 물론이고요.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종부세, 종합소득세 절세도 하고 평생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전반을 조언 및 지원받고 그리고 관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산의 규모에 따라서 수십억원 내지 수백억원을 벌거나 절세할 수 있는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 법인 설립에서 운영까지 원스탑 서비스로 저 콘스탄트 김이 전담해서 지원해 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좋아도 그 플랜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다양한 메리트가 너무나도 많은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 반드시 자산가라면 실행시킬 필요가 있겠죠. 절세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편적인 것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적격 절세 컨설팅이 필요하고 적격 종합자산관리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적격 절세 컨설팅을 제공하는 종합자산관리사의 덕목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 편이냐 하는 것이죠. 만약 자기 편이 아닌 전문가는 자신의 최대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피하를 식별하지 못한다면 필피하듯이 자신만을 위해서 조언하고 관리하는 종합자산관리사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가라면 가장 큰 고민이 있겠죠.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 해소라든가 아니면 자녀 증여시 증여시 절세하고 나중에 상속세 절세하는 문제 효과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구속 문제 그리고 투자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절세하고 자녀의 자산 증식을 지원하는 문제 평생 소비금액을 비용 처리하는 문제 또한 100년간 투자 잘하는 법, 100년간 세금을 피하는 방법 이 모든 고민을 한방에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이 되겠습니다. 저는 투자와 절세 등 VIP 컨설팅 경력 3300회 차례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2024년도는 값진 년이죠. 값진 설계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풀어야 할 이슈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해결책이 될 수 있고 혜택은 이렇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 스킬, 종부세, 양도세, 소득세, 절세 스킬 가족투자법인 NGP 플랜 설립 및 운영 전반적인 지원을 평생 지원받을 수 있고요.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및 지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평균 10%의 기대 수익을 추가할 수 있고요. 소득세, 절세 방안, 소득화 전략도 같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비용 처리, 소비 비용 처리 가능하고요. 건강보험료 경관방안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100년간 세금 및 투자 우산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행시킴으로써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투자와 절세 100년 대개 자자손손 플랜을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 세미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참석하셔서 투자와 절세에 두 마리의 토끼를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십억원 내지 수백억원 또는 그 이상을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일시와 장소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 5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1회차가 개최됩니다. 강남 2호선 역삼역 2번 출구 400m 부근에 역삼 오프라 갤러리 K 지하 1층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회차는 5월 11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가 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참가비 3만원을 저한테 입금해 주시고 저한테 문자로 성함하고 핸드폰 회차를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미나 장소 약도가 되겠습니다. 2호선 역삼역 2번 출구에서 밑으로 내려온다면 하나은행 바로 아래에 있고요. 맞은편에는 IBK 은행이 있으니까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자산관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만족시키고 성공시키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별게 아닙니다. 풍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과 자기만의 솔루션을 겸비한 특히 자기 편에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는 일부터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관계나 그리고 자산관리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아는 것보다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따라서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을 만약에 실행시킨다면 그 기대효과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반드시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을 통해서 성공하는 자산관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를 잇는 3대에 걸친 자자손손 플랜을 성공시켜 보시기도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금 초보자를 위한 정의에서 쉽게 알아보기 6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7편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